뭐야? 떡볶이 웬 떡볶이? 그냥 먹고싶어서 이거 엄청 맵대 조금씩 먹어 내가 애니야 맵다 했지? 왜 웃어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입마 안 입마 딱 안 입마 귀여워서 더 미쳤냐? 네가 애냐? 이런 것도 못 먹어? 안 내놔 남자답게 한 번 참아 봐라 너 죽을래? 뺏어봐 아 내놔 여기 있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뺏어봐 뺏어봐 뺏어봐